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특히 폐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어떤 생각 없이 하게 되리라 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런데 다행히 우리 디비아 감독님이 손을 내미셔왔고요. 얼른 잡았습니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지금 한 한 달 좀 쉬었나? 그렇게 찍고 있는데요.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고 정말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분명히 저한테도 큰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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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